내일 시장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계의 김시은 팀장과 내일 장 미리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우리 시장 탄력이 괜찮습니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항상 나왔을 때 좀 관망하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 강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강보합 쪽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바이오나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움직임이 큽니다. 덩어리가 좀 큰 종목인데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동시에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수급적으로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물론 부채한도 협상에 따라 시장의 변동 가능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특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파울 같은 경우에도 긴축 중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사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쪽이 좀 사라져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DDR5라든지 재고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증권과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건이라든지 곡물 사료라든지 중소형 쪽에서 움직였지만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러니까 반도체 쪽,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굵직한 섹터를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마감한 것도 긍정적이었고 테마가 빨리빨리 돌면서 거래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도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수익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 업종을 좀 볼까요? 저는 반도체를 봐야 합니다. 큰 반도체를.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연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 투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투자 심리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세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약간 두춤 두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물 쪽에 대한 부분도 다시 소폭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 4분기에 진행했다 보니까 2분기 때는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덜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진행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3분기부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DDR5로 전환하게 되면서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붙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투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재고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DDR4 같은 경우에 재고 감산하지만 DDR5는 DDR4보다 단가도 높은데 재고를 줄이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고 있다고 확인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AI 관련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24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HBM에 대한 부분까지 붙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심리는 더욱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계속 추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5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나 싶었는데 결국에 막판에 한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그러면 내일 시장 시작할 때 시조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반도체 워낙 저점에서 많이 눌려있다가 올랐다 보니까 당부적으로 좀 올라왔죠. 좀 관심이 가는 종목분들이 많았는데 우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거는 미래 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 종목분들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종목군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온칩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대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아무래도 디자인 하우스이다 보니까 파운드리 성장에 맞춰서 함께 매출이라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특이점으로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함께 성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 하이엔드 공정에 굉장히 최적화된 솔루션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수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국내 팸리스 기업에 대해서 고객사를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텔레시스라든지 LX 세미콘 같은 국내에서 15개 이상의 팸리스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를 한 만큼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 사업에 대한 투자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매출액 대비했을 때 26% 공시가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보면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차량용 쪽에 좀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AI 쪽에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했을 때 이슈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 거기다가 IP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두체 관련 중에 가온 칩스를 골라주셨고 그러면 가격 전략도 내일 어떻게 접근할지 주시죠?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1선 부근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온 칩스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약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단기 2평선이 20선 깨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거기다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 3만 4천 원대까지 일단 매물대 부근까지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6,2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칩스 시초가에 공략하고 목표가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짱 미리 보기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